음악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번 주간 우리는 문제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이번 주에 큐티를 다루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런 갈등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 사람들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사람과 어떤 갈등을 겪으셨나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갈등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축복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갈등은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와 아픔을 그리고 깊은 상처를 남겨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없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축복인데요 이런 갈등을 피할 수 없기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향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갈등을 만나면 무조건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갈등을 만나면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갈등을 회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갈등을 정면으로 돌파한다고 해서 그 갈등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형제의 죄로 인해 발생한 갈등의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형제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떤 피해를 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이 스텝을 밟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아마 우리가 듣기에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들 중에 누군가가 일반적으로 죄를 지었을 경우 그 죄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해주어야 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원문을 살펴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죄가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런 경우와 상황인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오 우리 형제가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일반적인 죄도 괜찮지만 특별히 나에게 나와 상관있는 죄를 지어서 내가 피해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조용히 가서 그 사람과 형제에게 권고하라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우리에게 나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죄를 동네 방매 당연히 다 이야기하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렇게 그 사람의 죄를 끄집어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과 1대1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권고해가며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단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 그 형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담겨있는 조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에서 1대1로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의 범죄에 대한 권고의 목적은 책망이나 싸움이 아니라 이 형제가 범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깊이 새겨야 합니다 형제의 범죄에 대한 첫 단계가 또한 은밀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형제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실족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과 1대1로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기서 확증하게 하라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용어는 보통 재판석에서 쓰였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어떤 상황이나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권고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객관성과 더불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굉장히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루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두 번째 스텝을 밟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신중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 형제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나도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정확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텝인데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을 경우에 이 형제가 교회의 훈계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을 무시했을 경우에 그때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야기했는데도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던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하던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를 그렇게 죄인 취급하라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렇게 끔찍한 이렇게 출교될 수 있는 그렇게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형벌 앞에 이 형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라도 그가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우리 교회 지체 중 한 명이 어떤 죄에 빠졌을 경우 혹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런 피해를 주는 죄를 지었을 경우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스텝을 기억해야 하며 그 스텝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바로 하나님의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첫 번째 스텝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형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이 두 번째 스텝에서는 그 문제를 신중하게 정확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게 신중하고 정확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이제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성도를 그 형제를 기다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정말 그 죄 가운데 더 빠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 주어야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지체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이 세 가지 스텝입니다 우리 스텝으로서 여러분도 너무나 깊은 상처에 받지 않고 또 그 사람도 너무나 큰 충격과 아픔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갈등을 정말 은혜 가운데 잘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한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갈등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은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주요 고백합니다 부부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이웃 간에도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등인데 이 갈등을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주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형제를 사랑해 주어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냥 죄를 짓는 이 형제를 그냥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찾아가서 그 형제가 어떤 죄를 짓는지를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은밀하게 이 형제가 그 죄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권고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럴에도 불구하고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정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뤄야 함을 배웠고요 그리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다려주며 그 사람이 출교되는 그런 과정까지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형제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이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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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